자 큐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 그랜.. 그랜드 블랙 큐브 4개 못사나요? 아 3개밖에 못사나요? 아 리커버리 사놔야죠 유자물 하나 더 사와야겠다 가장 하나도 없으니까 어? 혹시 매포 1000원 교환 안되나요? 500원밖에 없네 뭐라고 줘야되지? 500원 안되나? 아 500원만 있으면 되는데 500원 없나요? 500원이 필요한데 아까워 아 페이팩 하자고 나 페이팩 할거 하나도 없는데 캔디모자요 아 이거는 돈 안줄거 아니에요 크흐흑 성자의 장미가자 많이 썼다 이거 아 안되는데? 아 저 캐시가 없습니다 아 아 저 루알스타일 안좋았는데 아 이럴때 루알스타일 한번 까져야되겠네 자 5200만원 아니 2200원에 5500만원이면은 나 안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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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란다 별로 땡기지않난다 2200원인데 5400원은 말도안돼 나 안할래 아 아 저 유잠삽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이밍 리커버리 과감히 3개 사 얘가 잘될리니까 없겠지 아 어차피 5개 사야되는거다 아 그러네 아 네 리커버리 자서가이게던데 다 쏘던데 이제 벌써 리커버리를 사옵시다 마일리지 아 거기 다 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나 마일리즈 없는데? 괜찮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면 누군가 무료로 리커버리를 발라줄 것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쇼먼치 님 쇼먼치 님께서 무료로 발라준다고 하는군요 내놓으세요 아 쇼먼치 님 성공해서 주십시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쇼먼치 님 아 네네 별 말씀을요 자 이제 큐브를 해보자고 아 네네 아 첫번째 15%가 나온다 멈춥니다 두번째 이제 돌리고 생각해보자 일단은 가자 진도타기의 글러브부터 가자 아 아 나왔는데 어떡하냐 아 장가물 레전 쓰고싶은데 장가물 레전 쓰고싶은데 아이고 아이고 잘못 놀랐다 아 저 돋보기 안쌌습니까? 돋보기 어떻게 쓰는건데요 아 이렇게 쓰면 되는거군요 아 잘못먹었다 아 좋지 않아 아 아니 아니 덱스 빼고 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레전드리 어우 좀 뒷 그래 제 띨 띨 띨 띨 띨 띨 띨 아 아 아 663 not b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갑이 레전을 갔어야 됐던데. 장갑이 레전을 갔어야 됐던데. 얼마야 레드큐브. 레드큐브가 얼마죠? 27,000원? 27,000원이면 매소로 4,000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4,600원인가? 6,000원이면 나쁘지 않네. 아닌가 5,000원을 주는건가? 너무 비싼거 아닌가? 아 팔렸어. 고민한 순간 나는 24,000원을 더 쓰고 말았고. 설마 36%? 레전드 하나 나오나? 아 나왔는데? 얼마 들었지? 자, 계산을 좀 해볼까? 그럼 10개 쓰고 2억이라고 치고. 자, 결과적으로 이득을 먹었을까? 개손해를 봤을까? 자, 우리는 매포로 해가지고 52억을 바꿨어. 그지? 10, 20, 25, 30, 40, 45. 예전 100억. 100억 정도 쓰고. 스타포스로. 40. 무기 빼고 45억을 썼나? 그지? 그럼 145억에다가. 리커버리. 마일리지지만 섞어주면은. 10억은 좋겠지? 그렇게 여기다가. 아니 개손해 아니야. 결과적으로? 큐브를. 블랙 큐브를 던졌으면 안 됐나? 그지?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은데. 레전본. 지금 보낸게? 옵션 띄우는 것보다 큐브가 더 많이 늘었나보네 본전치기인가? 40억 8일 때 40억대 본전치기 딱 한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요것도 한번 깎아 그랜드 강화 박스 지금이다 요렇게 합시다. 아 장갑은 레전보내고 싶은데 블랙헤브 가격을 좀 볼까? 장갑은 레전 쓰고 싶어서 12억 와... 11억 정도면 내가 생각해볼게 어?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9억이면 싼거 아니야? 가자 장갑은 레전이지 9억천밖에 안하는데 어제 12억인가 주고 사지 않았나? 장갑은 레전 쓰고 싶은데 아아! 모르고 아래꺼 클릭했어 아 어차피 레전 간다는 가정하에 나쁘지않아? 그렇지 장갑은 레전이지 장갑은 상크 데미지 아니야 아니야 블랙헤브로 가자 아니야 아니야 일단 레이큐로 쓰고 불길 던진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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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 이런 본전치기 핵겼어 오케이 요정돈 충분하다 그런김에 내꺼 큐브할거였나 오케이 여기까지 큐브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